야 너는 오늘의 픽돌인 데다가 또 왼손잡이야? 네 우와 픽돌인 거랑 왼손잡인 거랑 뭐 사과해? 사과를 안 그죠? 그러니까 저희한테 유리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불리한 거잖아 짜증나 진짜 옷도 제작하시고 뭐 여의대로예요? 여의대로 여의대로? 여의대로 여의대로 정말 세상이 차갑고 정말 세상이 차갑고 정말 불공성하고 잠깐만 잠시만 아이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? 그 때부터 5까지밖에 말 못해요 왜? 근데 이게 어려워요 그렇게 해야 1만 3만 5천 이렇게 해야 되나? 두 분이 사면 좀 어려우실 거예요 1에서 5까지 숫자 밖에 1, 2, 3, 4, 5 5 5 5까지만 이미 들어 네 이거 어려워요 말로 지목을 당하면 대답을 해야 되는 건가요? 이렇게 되면 장현! 그리고 장현이가 또 지목을 해야 돼요 바로 우지 그렇죠 네 종영돈! 네! 네! 종영돈! 네! 종영돈! 아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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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래 게임을 잃었으니까 네 되게 정옥적 보이잖아요 정옥! 진짜 굴렀어 진짜 굴렀어 진짜 굴렀어 출납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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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도씨 네! 형도씨 네! 형도씨 네! 형도씨 형도씨 왼손잡이야? 네 우와 픽돌인거랑 왼손잡인거랑 뭔 사과이거죠? 타고난거죠? 너 왜 이렇게 시비있지 어디? 궁금해가지고 타고났어 타고났어 야 뭐 네가 바로 앞에 있는데 뭐 할 말은 없거든 왜 화가 났어 왜 화가 났어 왜 화가 났냐 A 가져와 너 F야 A 가져와 빨리 우리 일렉키타 쪽보다 클래식 좋아해 클래식도 말씀을 하시지 말하기 전에 국민구원자님은 알아서 그거 빨리 판단해 줬어야지 늦은 시간에 맞춰야 되는 거야 그러면 승윤이가 오락가락하신 거 같아 선생님들이 일단 성대모사를 지난번에도 했었지? 네 더 업데이트 된 거 없니? 저 현아 선배님을 좋아한다고 현아 현아 선배님을 일단 이렇게 아이돌룸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기분 좋고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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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김에 하나도 없고 오김에 어깨다 배우자 서원이 움직였어 서원이 틀렸어 서원이가 물이 꺼졌는데 멈췄네 딱 멈췄어야지 왜 돌고 있어서 안 멈췄어야지 돌고 있어서 안 멈췄어야지 돌고 있어서 안 멈췄어야지 돌고 있어서 딱 멈췄어야지 아 돌고 있어서 딱 멈췄어야지 와 진짜 똥꼬집이다 똥꼬집 돌렸을 때 딱 멈췄어야지 멈췄야 돼 아니 아니 저 열대로 해도 돼요? 열대요? 열대야 안 될걸? 근데 열대야 몸이 제일 안 익어서 근데 그러면 우리 제작진이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 모르지 네? 그러니까 저희한테 유리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불리한 거잖아 짜증나 어 진짜? 저랑한테 불리한 걸로 같아 세트에 돈이 많이 드는 거 같아요 그래서 돈이죠 진짜 옷도 제작하시고 뭐 여의대로예요? 네 저 이거 여의대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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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돌룸입니다 아 아이돌룸 여의대로 왔어요 되게 동그라미가 애매한지 그러니까 아 이게 아이돌룸이 가겠다는 거지 아 아 멋진 상상을 하네 아 아니네 아이돌룸에 온 첫 소감이요? 네 일곱 글자 왠지 지겨운 느낌 오 오 척주를인데요? 척주를 왠지 익숙한 느낌도 있잖아요 아 그걸로 할까요? 역시 팩트폭격기라 아 느낌만 그렇다고요 느낌만요?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친근하다는 뜻인데 어저께 좀 섭섭했던 게 어저께 좀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저희 댄서생께서 너희 혹시 연예인 친한 친구들 없냐고 그래서 제가 어 저희 형돈이와 대준이 삼촌이랑 친하다고 했는데 갑자기 남주랑 초록언니가 어? 우리 남친 안 돼? 아니에요 어? 우리 남친 안 돼?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남주가 남주랑 초록언니가 그랬어요 아 쩜다 아니 아 너 이중성 장난 아니다 와 진짜 대단하네 부부야 제목 고맙다 다들 다른 멤버들 나은이 하영이 우리 저기 은지 다들 어? 그래도 동일했는데 마음속으로는 늘 아끼는 놈인데 근데 여기서 더 웃긴 건 뭔지 알아요? 왜요? 보험이 언니가 사실 나도 별로 안 친해 이랬어요 사실 나도 별로 안 친해 이랬어요 아니 아니 진짜 그랬어 우리는 뭐 어떤 프로그램으로 다 보험이 얘기하고 우와 아니 최초의 아이돌 전용 직캠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 똑같아 아이돌픽도 밀착 카메라 네 밀착 카메라 네 아 뭐 보였어요 카메라 아 왜요? 렌즈요 렌즈 뷰파인더요 렌즈 렌즈 DSLR 아니 저는 마이크 왜 이렇게 말이 많아져? 오랜만에 봤는데 1년 만이라 그래 근데 저희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이 많은 게 아니에요 근데 맨날 하던 애들만 하잖아요 나은이 같은 애들이 좀 막 하고 이랬는데 하던 애들이 얘기하면 그렇게 싫으세요? 뭐 어때? 어차피 안 치는 사이에 나 안 뽑아서 안 해 안 치는데 뭐 어때 똑같아? 같은 무릎이니까 오케이 어쨌든 이거 하나씩 뽑는 거야 하나 뽑아서 계속 하는 거야 됐지? 하자 동일판 쉬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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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산 우산 했어요 잠깐만 잠깐만 방금 이런 얘기들은 쉬어한테 쫄았어요 우산 했습니다 그러니까 듣고 싶은 것만 네 아 저기 죄송한데 여성팀 인터뷰가 좀 길었나요? 아니요 아니요 아니 그 전보다는 조금 짧아졌어요 혹시 중간중간에 네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남성팀 네 언제든지 근데 저희가 못 기와드리겠어요 맞아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아니에요 감이 들어가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수동성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? 알아요 이거 한자예요 맞아요 어떤 뜻 입 다른데 성 목소리가 똑같아요 아 그런 거였어?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 같이 한 단어 하는데 다르게 해요 그래서 그거 맞자라는 거죠 아하하하 아니 알아들어요 네 아 똥났네 동기한테 똥났네 네 잘런진 네 오늘 아이돌룸이라는 재밌는 프로그램으로 통해서 정말 세상이 차갑고 정말 세상이 차갑고 정말 불공성하고 정말 불공성하고 아유 세상이 차가운 걸 느꼈다 네 너 어떡할 거야 너 한동안 정말 그렇게 예쁜 정도인 줄 몰랐어요 오늘 정말 너무 재밌었고요 네 네 런지 하지만 네가 마흔 살 때 계속 우리랑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점점 따뜻한 팀이 들어가고 싶어 그럼 점점 따뜻한 팀이 들어가고 싶어 따뜻한 팀 와 와 와 와 공정한 팀에 가고 싶어서 아 그거 말이 좀 이상한데 공개할 때 왜 하는데 어 어 우리가 한글로 해도 돼? 저작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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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신 우리가 유통해 주잖아 그럼 999로 저만 안 뽑아주시면 형 넌 안 뽑아주시면 좋겠다고? 너 왜 이렇게 한국말 잘해 한국어 잘 몰라 한국어 잘 몰라 왜 또 잘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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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우리 지금 몰려? 이거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뭐 한국신 인사 한국신 인사 한국신 인사 한국신 인사 저 이러면 경찰서에 갑시다 야 야 지금 엄지 검지 봐 엄지 검지 보라고 하트하고 있잖아 하트 옷 정리 안 해야지 어? 옷 정리 안 해야지 어?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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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합니다 우리가 정리했지? 옷 정리해 줄 거야 하트하고 있잖아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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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 아아 가joy 가 Hoy 에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